신대저수 입박역인데요. 여기 빗물이 내려가지고. 여기서 고기를 잡았는데요. 고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. 저기 그 산림방에 있으세요? 그 산림방에 넣어야 되잖아요. 아빠 나 고기를 보고 싶어. 아빠 지렁이도 해. 이거 혼자 못따는데. 이게 10마리 정도가 아니고. 그 산림방에 넣었어요. 여기다가 같이 넣어요. 양 내리신데. 양 내리신데. 우와. 그 산림방에 잡았다. 산림방에도 잡았어요? 산림방에도 잡았으면 어디 계세요? stärker, Khaledep. 씬 without Пока. 우리לה entwickel박지 보내세요. 거기 큰것이 있어. 근데 말이야 너 두개 살래 그저 하고 처음 본거 같은데? 참 본거죠? 더 큰거 있어 여기 넣어주려고? 거기 있어 내 말이야 거기 놔두세요 그거만 신문해 여기 뿌리 다 채워 기니로 카침도 하네 기니로 카침도 하네 괜찮을거 같은데 기니로 이제 썰어볼거같이 손을 넣고 새로우고 있어 감사합니다.